우리는 지난 웅플릭스 정주영 5화 이 나라는 기필코 번영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최근 대치동에서 어떤 집중력 향상이 도움이 된다면서 어떤 약을 주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하세요? 보세요 자 누가 등장하셨는데 형제님 형제님 오랜만입니다 어이 오랜만입니다 좀 지나갈게요 자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시는데 누군지 딱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형제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본데요 만약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웅플릭스를 못 만날 겁니다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웅플릭스의 시리즈 존속의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대답 잘하세요 자 여기는 왜 돌아오셨습니까? 이 캐스트 왜 돌아오셨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죠? 자 표정이 바뀝니다 여긴 왜 돌아왔냐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자 환영한다고 두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자 중국 몰락의 시작 아편전쟁 그 첫 번째 이야기 어이 너 다 들렸어 에이멘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편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꺼내려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깔아놓은 건데 자 앞서 봤던 그런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그 드라마를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공부하느라고 우리는 너무 공부만 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공부하느라 못 보셨겠지만 작년에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된 거였죠 누둥 하는 그 OTT 플랫폼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1위까지 올라갔던 요 드라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 수염 하나하나 다 그린 건데 아이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대웅전할 때부터 그렸던 요 아이패드 안 보이도 괜찮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제가 그린 거예요 다 그린 겁니다 다 하나하나 그리고 있는 거라서 아무튼 잘 그렸다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좀 잘했다고 좀 해주고 그래야 제가 또 신나서 또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아무튼 요 드라마가 이제 저기 중남미는 이제 수리남이라고 하는 국가를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인데 이 등장인물들의 이제 연기는 물론이고 그 스토리랑 어떤 긴장감 넘치는 그런 것까지 연출까지 정말 잘 만든 드라마라 생각합니다 물론 요 드라마로부터 뒷광고를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왜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갖고 왔느냐 주요 소재가 마약입니다 마약이에요 해서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우리나라의 이제 마약상 그리고 이 마약을 공급하는 그 운반책 속에서 나오는 이제 국정원 직원까지 굉장히 이제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드라마의 소재로 마약이 끊임없이 나오고 왜 외국에 있는 이제 외화라고 하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드라마들에는 꼭 이제 마약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 집단들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마약이 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뉴스에서도 마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 마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 자 어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이 웅플릭스 캐스트 있죠 캐스트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잖아 이거는 순수하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을 하다가 주변에 마약이 의심되거나 뭔가 좀 수상하거나 뭔가 좀 이상한 흰색 가루를 받거나 그러면 어디에 신고하면 된다? 일단 국번 없이 112 신고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요런 내용들도 있어요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899-0893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이 캐스트 많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마 이제 수리넘에서 들었던 요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볼 건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냐고요 우리나라 뉴스를 보세요 청소년들의 마약 이제 뭐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있으니 최근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메릭 갈랜드라고 하는 미 법무 장관인데 미국 전역에 걸쳐서 보이지 않는 독 펜타닐이라고 합니다 펜타닐이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층은 펜타닐인지조차도 모른 채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마약 이름까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미국에서 이런 펜타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있는데 미국 필라델피아 동부에 가면 켄싱턴 걸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이게 여러분이 제가 여기 동영상을 못 갖고 오잖아요 왜 다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까? 이미지 이런 거 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다 직접 그리는 거 아니야? 재창작하는 거라고 동영상을 제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찾아보시면 이 동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게 게임이야? 뭐야? 이거 그래픽이야?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있어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그냥 이러고 있어요 아무 의지도 없어 보이고 정말 신기하게 그냥 나무 흔들려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리가 켄싱턴 거리라고 하고요 굉장히 미국에서 그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 거리에 대한 별명이 심지어 좀비랜드라 불린답니다 누가 봐도 좀비 같잖아요 살아있는 좀비 같은 거야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 가면 이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헤로인 월마트라고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7,80년대에는 마약의 유통 거점이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마약 청정국을 알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이제 급증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미국은 지금 그냥 거리 한복판에서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심각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런 마약 중독자를 이제 많이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펜타닐이라는 그런 마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닐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과입니다 펜타닐의 화약 성분이 어떠하며 화학적 성분 화약 아니야 화학적 성분이 어떠하며 화학적 성분이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단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 자체는 모르핀보다 100배 정도 강한 마약성 진통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르핀 우리는 이제 몰핀이라고 많이 불렀죠 모르핀 몰핀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언제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 중에서 전쟁 영화를 좀 좋아한다 1, 2차 세계대전을 다뤘던 그런 전쟁 영화를 내가 한 번이라도 봤다 그러면 그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팔이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통제로서 썼던 게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에서는 몰핀 나죠 몰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모르핀을 놔주는데 그것보다 100배가 강하대 100배가 강하대 자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이제 펜타닐은 뇌에 이제 작용을 하는데 도파민 분비체계를 교란한대요 그러면서 신경계까지 교란을 하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준비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막 화학 기호도 나오고 이게 뇌에서 무슨 막 뉴런 끼리 이렇게 되고 그걸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뭔가 정신적인 무슨 만족 또는 뭐 흥분 뭐 쾌락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뇌에 분비체계로 교란시키면서 이렇게 된답니다 마약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도파민이 과라방출이 되는 거야 이게 망가져서 그랬다가 언제는 또 이게 안 나오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 반복하다가 이게 금단 증상이 생기는 즉 마약을 끊게 되면은 약표가 떨어지면 이게 엄청난 고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찾아보니 펜타닐 금단 증상 중에 하나가 엄청난 고통을 느낀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별로 안 아프거든 그냥 탁 건드려도 그게 너무 아프대 화상을 입은 것만큼 아프고요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느끼게끔 뇌가 마비가 되는 거죠 자 근육경직 현상으로 좀비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봤죠 왜 이러고 있다고? 근육이 경직돼서 그래요 잘 생각해봐 어떤 의학자분께서 인터뷰하신 거를 제가 듣고 전달을 하는 건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도 지금 마찬가지 가만히 서서 이렇게 바르게 걷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뇌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야 이 순간에도 내가 여기서 중심을 잃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도 뇌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 컨트롤 타워인 뇌가 망가지니까 모든 근육과 관련된 이런 신경들이 싹 다 마비가 되면서 근육이 경직된다랍니다 그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근육이 자연스럽게 경직돼서 이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진다고 하고요 가격이 되게 싸답니다 이게 왜 사회적 문제가 되냐면 공급하는 그 공급책이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싼 가격이고요 알록달록한 색깔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서 별명이 스키틀즈입니다 아니 마약에 별명이 있어요 애칭이 있어 애칭 스키틀즈 있어? 넌 줘봐 진짜 스키틀즈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마약인 거야 무슨 마약이 애칭이 묻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널리 퍼져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펜타닐인데 방금 말씀드렸죠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한 번 호기심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청소년들이 그래? 하나인데 뭐 먹으면 혼자 절대로 끊어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캐스트를 볼 때 이거 공익적인 차원이 있다고요 마약 예방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데 이런 펜타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얼마나 심각하냐면 2015에서 2021년까지 펜타닐로 인한 미국 사망자만 21만 명이랍니다 조사 기간에 따르면 그렇대요 또한 펜타닐로 인해서 미국에서 7분에 1명씩 지금 죽고 있대요 어? 선생님? 마약 중독인데 이거 왜 죽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봤던 제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의학 지식에 따르면 뇌가 마비되고 신경계가 교란이 되면서 원래 우리가 분당 몇 회 이상의 호흡을 해야 된답니다 12회? 10회 12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시다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 펜타닐을 복용하게 되면은 이 신경계가 마비가 되고 뇌가 재기능을 못하면서 호흡이 점점 느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에 예를 들어 우리가 10회를 호흡을 해야 되는데 1분에 7회, 6회, 5회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저산소증이 오고요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뇌에는 더욱더 기능을 상실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7분에 1명씩 죽고 있대요 자 18세에서 49세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즉 주도적인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인구들 중 미국인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근데 이거 1위는 기존에 마약 성분을 비롯한 모든 약물로 인한 사망자 총압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약물 중독이나 기타 등등의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뭐가? 펜타닐이 자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약이라고 하면은 멕시코, 중남, 멕시코를 또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중남미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필 미국에서 더욱더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을까? 왜 하필 미국일까? 자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은 미국의 병원 시스템과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의 허점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여기는 펜타닐이 과다 복용되게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개인 병원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요 개인 병원을 운영해서 본인이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본인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높은 수익을 줄 수 있거든요 왜요? 의료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통증이 와서 저기 너무 아파가지고 통증 좀 치료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의료 행위를 치료를 하거나 주사를 놔주거나 아니면 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제도가 환급을 안 해주는데 진통제를 처방을 해주면 환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 같아도 내가 의사인데 뭐 그리고 또 의료 제약업체에서 많은 로비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광고를 보잖아요 제약회사 광고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게 있답니다 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맨 마지막에 의사에게 처방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요청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로비 그리고 돈벌이 플러스 의료보험 제도의 허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의사들이 과다 처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과다 처방된 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거야 돈을 벌면 되니까 처방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굉장히 이제 펜타닐 중독이 많아졌는데 중요한 건 이 펜타닐이 어디서 왔느냐 중남미 마약 카르텔들이 이제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드라마 수리남에서도 봤지만 실제로 중남미 지역이 이런 마약 카르텔 카르텔이 이제 큰 거대 집단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밀수하거나 공급이 확대되는데 중요한 건 값이 싸다고 했잖아 아니 도대체 중남미에서 어떻게 이거를 싸게 공급하고 어떻게 만들길래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 원료를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있으니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숨은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중국했죠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왜냐 야 중국 너네 있잖아 미국 얘기하죠 야 중국 야 너네 제약회사에서 자꾸 펜타닐 그 원료 자꾸 중남미에 수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지마 그거 자꾸 하니까 우리 미국 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야 그렇게 하면 중남미 있는 마약 카르텔들이 걔네 세력이 더 세져가지고 이게 안 된다 그러니 그만해라 언제부터? 2018년부터 실제로 미 중간에 펜타닐 확산을 막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쵸? 미중 패권 전쟁 중이라고 패권 전쟁 중에 중국이 이게 협조해 주겠냐고요 알았다 해 협조하겠다 해 야 더 만들어 더 더 더 더 더 아니 나 협조하고 있다 해 좀만 기다리라 해 더 하라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해서 누군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마약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된 거는 그 뒤에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 젊은 층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심지어 기존까지 있었던 마약 중독과는 좀 괴가 달라요 현상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미국 내에서 기존에 있었던 몇 차례의 큰 마약 소동 아니면 또 마약 문제들이 있었을 때는 보통 이민자들이나 이민자 아니면 좀 저소득증 저소득자 또는 흑인들 중심에 마약 중독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근데 이번 펜타닐 중독자들은 대체로 백인 중산층입니다 백인 중산층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가 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지금 중국이 조정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보다 신아편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아편 전쟁이라고 했으니 이번 캐스트의 주제, 이번 웅플릭스의 주제 뭡니까? 아편 전쟁이죠 그 아편 전쟁의 당사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예전 왕조 청나라로 가볼게요 이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 비닐까진 다 못 끓이겠더라고 아무튼 청나라입니다 자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만주족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말갈, 숙신, 여진족 그들이 만주족입니다 만주족이 세웠던 이 청나라에 권룡재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권룡재 이 권룡재가 이제 집권하고 있던 그 무렵 서양과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초창기였기 때문에 초창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국력만 따지면 청나라가 진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강인제, 옹정제, 권룡제 이 강건성세라고 하는 이 3대 거의 한 6, 7, 7, 100년 가까이 청나라 전성기였거든요 이때는 전 세계 어떤 국가를 데려와도 청나라가 뭐 감히 말하건대 진짜 청나라가 거의 압도적인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당시엔 그랬는데 이 청나라가 안되겠는 거예요 뭐가? 서양 사람들이 교역하겠다라고 오는데 그 오는 곳이 전부 다 어디냐면 중국 동남해안가입니다 중국이 이제 해안가로 온다고요 남쪽에 근데 그 남쪽 지역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한족이거든 아까 뭐라 그랬어?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라고 그러니까 청나라를 중국 역사라고 안튼 그래서 만주족이 세운 국가인데 만주족,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한족이 만주족에 반발하면서 일어나는 반청운동의 서양 세력들이 자꾸 거기에 결탁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자꾸 의심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소란 사태가 몇 번 있었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권룡제가 뭐라고 했다? 야 안되겠다 서양 사람도 있잖아 저거 아무데나 휘집고 다니지 못하게끔 저거 막어 해서 서양 상인들은 모두 광저우라는 한 곳 한 군데에서만 교역하거라 또한 그 광저우라는 한 군데만 열어줄 테니까 거기로 들어와서 너네 멋대로 장사하지 말고 우리 청나라 정부가 승인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즉 국가에서 허가를 내준 공행이란 상인 집단과안만 장사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동아시아사에서 동아시아사 좀 하세요 동아시아사에서 뭐라고 한다? 광저우무역체제, 광둥무역체제 다른 말로 공행무역체제라고 합니다 이게 1757년이었어요 그래서 광저 이만한 중국에서 이만한 한국 하나만 열어준 거야 야 서양 사람들 여기로만 와 그리고 너네 멋대로 장사하지 말고 공행을 통해서만 해 이때 가장 불만이 많았던 나라가 어디다? 영국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할 때 늘 등장하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뭔가 무슨 분쟁이 터졌대요 무슨 문제가 터졌대 영국이 했겠지? 거의 100% 맞습니다 거의야 거의 자 근데 영국이 아니 아 그런 게 어딨어? 자유무역 하는데 야 우리가 왜 우리가 허가받은 상인들이랑만 해야 돼 그때 청나라 보라 그랬다? 나가 그러면 아 싫으면 나가 너만 그래? 다른 나라 다 나가 청나라 배짱 보세요 그때는 청나라가 진짜 대단했다고 자 그랬더니 영국이 짜증나 아 아 아 짜증나 아씨 안되겠다 일단 구슬려야 되니까 사절단 좀 보내자 야 중국에 사절단 보내야 되니까 이리 와봐 야 맥카트니 이리 와봐 맥카트니라는 사람을 불러요 요것도 동아시아사 세계사에 나와요 그래서 맥카트니 이리 와봐 그래서 맥카트니라는 사람을 부르거든 너 청나라 가서 좀 인사 좀 하고 와 해서 영국이 맥카트니한테 뭔가를 주문을 겁니다 너 가서 어 권룡제가 이제 생일잔치를 한대요 아까 봤던 권룡제 있죠? 권룡제 생일잔치를 할 건데 거기에 가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요거 요거 다 해결해 갖고 와 라고 해서 지시사항을 받습니다 그 맥카트니가 영국 정보로부터 받은 지시사항 한번 볼까? 청나라의 차 생사 모직물 생산지에 토지를 할 양 받아라 응? 주요 수입품이야 그죠? 영국이 주로 수입하는 그 생산지에 토지를 할 양 받는다는 얘기는 할 양은 토지를 떼어달라는 소리야 거기를 이제 자기네가 멋대로 쓰겠다는 거죠 야 토지 받아와 다음 청나라 전형을 대상으로 무역할 수 있도록 조약 체계를 갖고 와 무슨 얘기입니까? 야 우리 영국은 광저우 한국 한 군데에서만 장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데 어 그 많은 중국인들 대상으로 장사해야 돼 왜 그랬을까? 영국이 산업혁명 중이거든요 영국이 18세기 산업혁명 중이잖아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기계 기계 뭐라고 합니까? 대량 생산을 통해서 기계 공업이 되죠 그럼 대량 생산해서 만들어낸 상품을 그 엄청나게 많은 인구의 중국에 갖다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무역할 수 있게끔 조약 내죠 다음 광저우 무역의 패단을 철폐하도록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 한국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말이 되니? 야 그리고 공행을 통해서만 하는 게 말이 돼? 이거 없애라 그래 영국 입장에서도 자기네 나름대로 영국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과정이었고 청나라는 또 이렇게 자존심이 센데 두 자존심이 지금 부딪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리고 청이 영국 상품에 흥미를 느끼도록 할 거 요게 좀 재밌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뭘 가져가냐면 이만한 엄청난 선물단을 선물 꾸러미를 가져가요 엄청난 선물 꾸러미를 가져가서 영국 얘기하지 야 우리가 자꾸 무역 적자 보고 있잖아 우리가 무역을 손해보고 있다고 우리가 청나라에서 수입하는 거 말고 그들이 우리 상품을 좀 흥미를 느껴서 찾아갈 수 있게끔 좀 좀 소개하고 와 이런 거 그리고 베이징에 외교 대표를 두도록 요구할 것 외교관을 둘 수 있도록 요구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하면 뭐다 청나라와 정식적인 수교 및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통상관계를 수립하자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카트니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영국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어 왜? 자기네 나라가 이제 서양에서는 패권 국가고 해양을 해양 패권을 잡고 있고 식민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많은 게 무기라니까 중국이 지금도 그거 믿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근데 또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뭔 쌉소리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런 요구상을 듣고 메카트니가 청나라 권력제 80회 탄신 경축 행사가 있어요 그 명분은 그거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후 이거 하러 가는 건데 실제 나이는 83이었대요 계산 잘못한 거지 아무튼 80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메카트니가 가는데 1792년 8월달 영국 포츠머상을 출항해서 무려 11개월이 걸립니다 진짜 오래 걸리죠 11개월이 걸려서 1793년 8월 11일 날 텐진에 도착을 해요 자 1793년이고 동아시아에서 우리 외국어든 동사 좀 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텐진항에 도착했습니다 텐진이 베이징 코앞이에요 자 여기 도착했는데 지고본 천문식의 망원경 기타 등등 정말 새로운 것들을 싹 다 가져와서 진상품이란 이름으로 청나라 황제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우리 그 메카트니가 파견될 때 영국 정부의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영국 상품에 흥미를 느끼도록 할 것 이때 챙겨갔던 그 진상품이 수레 60수레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60개 수레만 총 값어치가 그 당시 값으로 1만 6천 파운드였대 뭐 지금 화폐가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숫자에 되게 약하다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나라가 뭐라고 했다 하하하하 어서 오시게 영국 조공사절단 청나라 입장을 봐봐 청나라한테는 저기 있는 영국 저기 서양 멀리 11개월 동안 걸려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고생하셨네 멀리 오느라 고생하셨네 그래 조공품을 잘 챙겨왔는가 조공사절단으로 낮춰서 부르는 거야 왜? 청나라는 외교관계가 항상 그랬거든 동아시아에서는 자기네가 패권국 가고 주변 국가들이 와서 조공 갖다 바치면 너를 책봉해 주겠노라 요런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공사절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와가지고 어디 한번 머리부터 조아려 보고 3배 구두래 뭡니까 이거 세 번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이제 얘를 취하는 거 우리나라 인조가 3전도에서 구력당할 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 그거를 영국한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한테 여기 있잖아 머리부터 조아려 봐 어디 한번 세 번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영국이 하겠냐고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1793년 9월 14일 메카트니사절단의 권룡제를 접견합니다 근데 세 번 머리를 조아리게끔 하는 그런 동아시아 즉 중국의 그런 예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예절은 영국이 도저히 이거를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무릎 꿇는 거로 툼친 거지 서로 합의를 본 거야 서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메카트니사절단 검색하시면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메카트니가 이제 여기 이제 뭐 칼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복장이 이러이러하니 내가 둠으로 꿇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도 그래 그럼 한쪽 정도는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이 두 인물만 가지고 왔거든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누군가 여기 엎드려있고요 누군가 옆에서 막 구경하고 있고 그래 청나라 권룡대 그림이 요렇게 나와있어 되게 못돼 보이죠 제가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요 그림 자체가 서양 사람이 그린 거야 되게 못되고 막 뚱뚱하고 막 욕심 많고 막 심술꾸라 문과 갖고 오라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하고 여기는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 거죠 지극히 서양 중심의 시각인 거야 어쨌든 간에 메카트니가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핵심 내용 뭐야 야 광저 한 군데만 문 열면 어떡해 공행을 통해서만 하는 게 어딨어 교육은 자유롭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거든 여기서 권룡제가 거절합니다 단 한 개도 들어주지 않아요 야 청나라 배짱 어 단 한 개도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영국이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메카트니가 거기서 이제 접견을 했잖아요 원하는 걸 단 한 개도 얻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간 얘기는 좀 이따 할 건데 돌아가고 나서 이 권룡제가 이제 사찰을 보내요 그러니까 칙서를 보내는 건데 돌아가고 난 이후에 권룡제 칙서 천조 우리나라 청나라 하늘의 조정 우리나라는 없는 것이 없으며 기묘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대나라 영국 너네가 보낸 것도 뭐 필요 없어 니네 상품 따위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필요가 없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권룡제가 개장났겠지 영국 입장에서 자 영국의 메카트니입니다 그래서 메카트니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베이징에서 접견을 했지만 원하는 거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디까지? 광저우까지 자 우리가 그 동세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광저우가 어디인지 베이징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역사과목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면 베이징은 위에고요 광저우 여기예요 분필이 없어 나중에 다음 화 보면 나와 거기 지도가 나올 거니까 베이징 쭉 동남해악 가서 여기 광저우야 되게 멀어요 되게 멉니다 5개월이 걸린답니다 근데 그 5개월 동안 뭐 했게 메카트니가 그냥 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메카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잖아 이거 이럴 거 아닙니까 가면서 뭐 했다? 운하를 타고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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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내부 사정을 싹 다 파악합니다 딱 파악하면서 직접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그 관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군인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다 봤다고 보고 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은 노후한 거함으로써 즉시 당장 침몰하지는 않겠지만 조타수가 무능하므로 즉 청나라 황실이 굉장히 무능하기 때문에 난파선처럼 한동안 표류하다가 해안에 충돌아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영국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해요 안되겠다 얘네는 말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 우리 감히 대영제국을 우리가 지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이러고 이제 가는 거지 근데 마침 그때 마침 그때 뭐가 일어났다? 히히히히 하는 아! 하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을 그린 거예요 자 나폴레옹 전쟁이 시작이 돼요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1793년이 이제 메카트니가 권령제를 접견한 때잖아 1793년 그때가 한참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좀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자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통영정부였던 1803년 이때 나폴레옹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 세계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미안해 얘들아 세계사 안 하는 친구 미안해 전체 수험생 중에 세계사 몇 프로 힘냅시다 우리 2만 명이 안 되는 세계사 화이팅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국이 아미엥 조약을 파기하면서 1803년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나폴레옹 전쟁 중이었거든 자 영국 입장에서 생각해봐 저기 멀리는 11개월 동안이나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중국에 있는 저게 중요해 지금 영국 당장 앞에 있는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중요해 나폴레옹이 중요하지 전쟁에만 집중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중에는 중국을 신경을 못 써요 물론 조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사절단도 보내고 뭔가 소규모의 어떤 뭐 군함 출병도 있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왜 나폴레옹 전쟁 중이었습니까 근데 나폴레옹이 1815년 결국 몰락한단 말이죠 워털로 전투해서 탈탈탈탈 털려버려요 자 그런 이후에 1816년입니다 윌리엄 에머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사절단으로 청나라에 다시 보냅니다 잠시 미루어두었던 청나라와의 교역관계나 이런 거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왜냐면 영국 입장에서는 최대의 이제 시장이잖아요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지는 걸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윌리엄 에머스트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그때는 이제 권룡제의 아들이에요 가경제거든 가경제가 어 왔어 머리부터 해봐 머리부터 조아려봐 어디 한번 건방진 영국 해봐 짱나잖아 감히 대형제국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거기서 여기서 가경제가 얘기합니다 8월 29일 당장 와서 접견하시오 당장 이화원에서 만납시다 근데 1816년 여기 있는 이제 윌리엄 에머스트가 언제 청나라에 도착했냐면 8월 29일 새벽에 도착했어 아침 그러니까 8월 29일 새벽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접견하러 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겠죠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이렇게 엄청 멀리 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좀 쉬었다 갑시다 좀 잠 좀 자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 가경제 측에 있는 관료가? 아니 우리 황제의 명인데 감히 거역해? 오라고 당장 피곤하든가 말든가 그냥 눈 부릅뜨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나와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아 좀 자자고 좀 좀 자자 안 가 안 갔어요 깨우는데 안 일어나 똑똑 나오세요 아 몰라 잘 거야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청나라 가경제가 아니 뭐 이런 게 어디 건방이야? 추방해 추방시켜요 추방하네 그래서 추방시켰거든 그래서 아 뭐 만나지도 못해요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관료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됐어 야 기분 나빠 나가 추방당하면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았지 왜? 메카트니가 한번 왔다 간 적이 있고요 나폴레옹 전쟁 중에도 영국이 몇 번 한번 보냈다 그랬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에머스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군함이 있었거든 해서 군함 알세스트라고 하는 군함이 있습니다 광조를 통해서 주장강이라 부르는 주강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동아시아에서 처음에 얘기하는데 그 주장강을 통해서 쭉 올라가다가 거기 있는 해안 조수를 포격하면서 공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대응이 오니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포격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캐스트에서 전부 다 말로만 싸우고 있었잖아 이젠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함이 파견돼가지고 포격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생각해봐 아니 영국이 왜 그렇게 자꾸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 자존심 상처내가면서 왜 그리 청나라에 매달리고 있었을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영국과 청나라 관계는 어땠냐면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사치품, 비단, 차, 도자기, 기타 등등을 엄청나게 수입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한참 이 당시가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이 막 한참 일어나면서 신흥 막 상공인들부터 해서 돈이 많은 자본가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또한 절대왕정 시기를 겪은 이후에 그 궁정 문화라든가 이런 게 자리 잡으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귀족 문화가 꽃 폈을 때입니다 그때 다 사치품이잖아요 이거 수입하면 뭐해? 영국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니? 그런 건 아니잖아 사치품이잖아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 뭘 갖다 주고 있었다? 은을 갖다 주고 있었다고 은 해서 우리가 이제 동화 자꾸 다른 과목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동세사 과목에서 얘기하기를 그 당시 특히나 이제 청나라 시기 때인데 청나라 시기 전 세계 모든 은은 전부 다 청나라로 흘러들어가요 청나라가 은이 넘치고 넘쳐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게 야 기존에 걷던 세금 걷지마 그냥 요것만 걷으면 되니까 다 폐지 지정은 제시지라고 막 그랬다고 뭐 그렇다고 합시다 해서 은 유출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은은 국제화폐야 국제화폐라고 지금 말로 따지면 이게 달러 같은 경우 뭐라고 해? 달러 같은 개념이죠 은 유출이 너무 심하니까 영국이 이거 어떡하지? 아 은을 어떻게 하면 다시 가져 아 어떻게 가지고 와 우리 영국 상품에 별로 흥미도 안 느끼고 어? 뭐 문 열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되게 막 거만하고 막 이러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 영국이 이제 거의 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어디 인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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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하는 인도 자 인도가 나왔는데 인도가 몰래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국이 이제 아편을 재배하게끔 해요 영국한테 아니 인도한테 영국이야 인도 너 아편 좀 재배해 그래서 아편 좀 갖다 팔아 몰래 몰래 갖다 파는 거야 왜? 아편은 마약이거든 아편은 마약이고요 마약은 한 번 노출되면 중독이 된다 그랬죠 끊을 수가 없다고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지 중요한 건 이 아편을 갖다 팔면서 그 결제 수단을 뭘 가지고 왔다? 은을 가지고 오는 거야 영국이 준 은을 청나라 사람들은 아편을 구입하면서 인도한테 주고요 그러면 인도의 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영국은 공... 뭐라고 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방직기, 방접기 면제품을 만들잖아 산업혁명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갖다 팔아 대신에 뭘 가져온다? 은을 가져온다 은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죠? 영국이 준 은을 아편을 팔아먹으면서 다시 회수해오는 이 무역체제를 우리는 삼각무역체제라고 해요 이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삼각무역체제라고 해서 그 당시 청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골치 아픈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최근에 미국과 같은 형식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미국이 어땠다고 사망률 1위 뭐야? 펜타닐이었죠 근데 그 아편을 공급하고 있는 그 뒷배가 어디야? 중국이라고 이제 의심이 되고 있다고 그런 상황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뒤에서 인도를 조정해서 아편을 공급하고 있는 거야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 아편을 어떻게 해야겠니? 단속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가 입장에서 아편 중독자가 많아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 단속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아편을 단속하면서 시작됐던 그 전쟁이보다 중국 근현대 몰락의 시작점 아편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